2025학년도 상지대학교 태권도학 전공 실기고사 안내입니다. 수험생들은 명시된 실기종목 중 한계영역을 선택하여 평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차렷 병례! 태극 6장 준비! 시작! 아! 바로 시작 차렷 경례 고력 품새 준비 시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바로 시작 차렷! 경례! 마주보고 차렷! 경례! 결의 준비! 시작! 나 괜찮은가? 바로! 마주보고 차렷! 경례! 차렷! 경례! 준비! 시작! 차렷! 경례! 차렷! 경례! 경례! 바로! 차렷! 경례! 마주보고 차렷! 준비 시작! 마주공연! 바로 차렷 경례 끝으로 실기고사 시 유의사항입니다. 고사 당일 사진이 부착된 수험표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. 미지참할 경우 고사 응시가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부정행위자 및 고사 진행을 방해한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. 마지막으로 고사 시작 30분 전까지 지정고사실 또는 대기실에 입실해야 합니다. 수험생 여러분들은 명시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태권도학 전공 실기고사 안내였습니다. 상지대학교가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